장아리, 여기 어떻게 물었어? 자료 찾기 엄청 힘들더라. 여기서 넘어온 보험 청소 몇 건 겨우 찾았는데 엄청 재미지다. 어떻게 재미신데요? 환자들 전부 20, 30대 남성이야. 만 40세까지네요. 초염병, 습관성 탈구, 허리디스크, 간질. 사이즈 딱 나오지? 무슨 사이즈요? 아이고, 우리 김혜진 씨 군대 안 갔다 오셨구만. 나 독일국, 저 독일인. 그러니까 부잣집 아드님들 병역 면제해주는 병원이네요? 그렇지. 병역 면제요? 그건 또 뭐예요? 저 환자들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. 5분 전이에요. 들어갈까요? 전원병원에서 우리를 들여보내 주는 이가 있겠어? 경찰도 없는데. 경찰은 부르면 되죠?